멈추지 말아줘 이 숨 오 오 오 바람나운 You're my love for you Love for you 다녀왔습니다! 아 거의 더럽다 나리야 나리야 들어가자 와 통일력 현깅 등장 우와 진짜 바뀌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화장실 드디어 바뀌었어 장난 아니에요 나리야 난 어디서 따듬고 싶은데 너는 지금 흥분을 해서 먹고 싶구나 나리 근데 내가 요즘 강아지 공부하는 거거든 나리 시바견 섞인 거 같아 나 잘 모르겠어 아닌가? 나리야 너 시바겐 섞였지 나리야 봐봐 아니 넌 맞지 시바겐 섞였지 나리 오빠 뽀뽀 앉아 해봐 나리앉아 나리앉아 오오오오오오 아하하하하 앉았으니까 앉았으니까 너네 알지 너네 알지 나리 오빠 오는데 힘들었대 야 9시간 버스 탔다 어때?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누나 둘이 공간에서 잘 쓸 수 있나? 옛날에 그렇게 싸웠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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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냐? 뭐가? 아 땡기지 마라 이 천나 이게 그건데 패션인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떡해 잡아 잡아 예쁘다 너무 귀여워 잘하셨다 너무 예쁘다 저희는 이렇게 셀스가 있어요 예쁜 가방을 골라서 왔네요 예쁘다 어 사랑해 어 사랑해 우리 나리 무슨 강아지? 명품 강아지 엄마 것도 빨리 뜯어낸 엄마가 뜯어보고 싶어 기다리는 내 거야 상 내가 몇 년 만에 준 선물이지 2년 2년 만이야? 어 딱 적당한.. 아니 적당하지 적당하지 선물하면 선물에는 적당함이 없어? 섬이 짧을수록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여보는 조금 귀여워 아 나리 이쁘네 로빈이랑 보여주자 아리 무슨 강아지? 명품 강아지 귀여워 너도 너가 명품 강아지인 걸 아는구나 귀여워 아 사랑해 니 킬리아 들고 왔어? 어 여기 킬리아는 뭐 있는지 쓰자 여기 킬리아는 뭐해? 어 야 귀엽다 이거 카메라 가봤는데 이거 슬리버버 아 귀엽지? 아 내가 저 맹구를 올려 아 바지 옷이야 아 야 이 모자 써봐 마이거는 거 같아 어 잘 어울리네 뭐야? 이거 나 수영복 수영복 왜 갖고 왔어? 난 내일 펜션 가잖아 치킨게 근데 수영복 왜 갖고 왔어? 수영장에 있는 펜션이 야 이거 색깔 이거 최근에 내돈내산한 후드티 아 진짜? 왜? 왜냐면 귀여운데 아 귀엽네 아 귀엽네 나 한번 입어볼래 야 니가 한번 해볼래? 아 진짜 해봐 어 해볼래 나 지금 머리 눌려가지고 가능한? 뭐라고 그게? 머리 뽐 끼우기? 어 세상 희한한 거 다 나온다 머리 볼륨 끼우기 볼륨 찍기 핀?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옆머리도 눌려있잖아 내가 해줄게 그럼 여기다 하면 되는 거니? 내가 해줄게 아니 아파 응 어 죄송해요 어때? 볼륨 살았어? 아 여기를 더 위에라 했어야 된다 응 난 여기 지금 아예 싹 눌려있었다 이거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기다려봐요 어때요 러비티 산 거 같지가 않은데 아 이따가 좀 살겠지 뭐 다 쓰세요 실패! 뭐 다 쓰세요 잠옷 우리 꼭 이런 거야 형한테? 난 잠옷 가져왔어 이번에 무슨 게 왔어? 어 거섭드개 같은 거 많이 벌려고 언니 나 안 만진다 우리 남매 티야? 남매 잠옷이야? 뭐래? 근데 왜 보여주는 거야? 내 장옷 자랑인데 이거 입을래 이거 잘 어울린다 가을 어 아 이거 입어보라고 아 이따가 입는다고 나 할머니 집 가야 된다 얘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빵구뚱구야 할머니 집 갈 거라고 아 이거 들고 아악 아니 얘도 들고 있더라고 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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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 손XX 나 은나가 구경해도 된다? 오 야 진짜 요즘 유행하는 거 뭔지 알지? 모르겠는데 와 여기가 옛날에 내가 옛날에서 자던 방이다 자그러날 방은 없어? 나 저 방이 너 보여주기 싫어 아 뭐야 둘 다 방 가졌어? 와 진짜 좋아 야 풀벌레 소리 진짜 좋지 어 아 이게 우리 통영 소리잖아 아 광진아 어디 자지? 어 내 품 어딨어? 성준아 방 뺏기다 내 방 없다 이제 모르겠네 뭐 한 손아 해 엄마 밥 먹었어 다? 치킨 먹을래 사들고 가면? 밥 먹었는데요 아니 형들은 먹을걸 물어봐봐 어? 물어봐봐 형들 치킨 먹을거야지 아니 니가 잘 해요 그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색해 오랜만에 봐서 바꿔줄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치킨 사들고 가면 치킨 먹을래 형? 케이크가 나온다 케이크랑. 케이크?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와봐. 준비가 되있나 보지? 아니 이미 안 돼있어. 근데 왜 이따 오는데? 아빠 생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다. 케이크에다 하나 가져갈게. 아. 아. 아빠 생일이었다. 아. 아빠.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케이크 사 가져가야겠다. 형준이의 탕후루. 우당탕탕. 가보자고. 토마토. 귤. 그리고 샤인머스캣. 다 할 거라고? 냥냥냥냥냥냥냥냥. 탕후루탕. 다 먹을 수 있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절대? 오.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방금 코로나. 마시고. 뭐? 아무래도 안 했다. 왜? 말했잖아. 뭐? 뭐라고? 떨어진 거 내 거야. 걔 눈 밝아요. 초점이 안 맞잖아. 흐리게 보이잖아.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화면 터치 한 번 하자. 근데 흐린 게 더 좋지 않을까? 왜? 흐리게 보일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어. 이유를 말해봐. 무슨 이유인데 그게? 터치 안 맞게 좋아해. 빨리 이거 언제 먹고 언제 할 건데. 지금 급하게 하고 있다니까. 야 그거 해라. 어. 그거 섹시하게 알지? 팔뚝 걷어가지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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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올라간대야. 하니 얼마나 날이 왔어? 하니 원정보다 얇노. 가득 내 수풀?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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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정이 왜 이렇게 큰데? 날이 쉬운 거 아니야? 어. 은하. 빨리 깨운다. 실시. 실시. 자. 하나만 일단 연습으로 해보자 은하. 어. 어? 은하. 살차에 아무도 나는데. 끓어올려. 끓어왔다 끓어왔다 끓어왔다. 됐다 됐다. 안 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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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걸쭉하다 걸쭉하다. 좀만 더 돌릴까? 응. 걸쭉하지가 않지? 원래 요리는 필. 날이 뭔 줄 알지? 요리는 필. 요리는 필. 어 형. 형이란다. 습관적으로 형이 나오네. 됐다. 된다. 어. 끝. 자 해볼까 다시? 이게 성공적이다 누나. 그러니까. 응. 어 됐다 누나. 굳었어? 어. 잡아. 앗 뜨거. 견뎌. 난장파야 난장파. 그래서 엄마 없을 때 안 돼. 애가. 아니 어디가냐고. 이거 나리 브이로그 아니야. 내 브이로그에요. 우리 막.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누나가 먹어보라는 거다. 응. 어? 응. 응. 뭐야. 뭐가 응이야. 아직 아직 아직. 별로야? 아직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냉동실 맞자. 왜? 나 근데 이게 왜 냉장고에 들어가 있나 싶었다. 왜 암 아삭해 아삭해 아삭해. 나 귤. 아 누가 귤 이렇게 쓰냐고. 아유 오늘도 실패. 다음엔 일 챙겨 보자 누나. 우당탕탕 우당탕후루. 죽겠다. 어 자세자. 자세자 누나. 제사상 같은데? 지금 나 가운데 앉아니까. 음. 맛있어? 응. 야 펜션 보자. 펜션? 펜션. 펜션은 어딘지 모르는데 정말. 통영 드레피 인펜션. 드레피 인펜션. 드레피 인펜션. 드레피 인펜션. 진짜 비싸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조언이 꼭 하면 안 된다. 조언이 꼭 하면 안 된다. 미쳤다. 왜? 조언이가 드레피 인펜션. 아 왜? 조언이 꼭 안 한다고. 아 이리 와. 아 이리 와. 아니 이 오빠가 웃기잖아. 아리야. 내가 드레피 인펜션. 그래가지고 아까. 미스터 친구 어디 돈이. 친구 뭐하는 친구. 친구 군대 나왔는데 군대 그 적금 들어 놓은 걸로. 야 친구 같긴 해. 아 친구 지금 네가 사. 먹을 건 다 사서 가. 나도 같이 갈래. 아 근데 그런 친구가 있나. 내 친구를? 야 너 잘 살았다. 그런 친구가 있어. 아 대박. 다시 올해달라고 가라. 아니 조언이 꼭 가면 안 된다. 이제는 다 찍어야 된다고. 아니 일단은 얘는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돼. 근데 거기 4인 아니다. 나 가면 안 되나. 4인 아니다. 그럼 6인이야? 6인일걸? 용기야 용기에서 우리 딱 가면 되겠네. 아니 우리 돈을 딱 5명이야. 왜? 아까 4명이라며. 아까 3명이라며. 아니 나 빼고 다 4명이랬지. 아까 3명이라며. 그럼 같이 가는 친구야. 다섯 명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저거 봐라. 경준군. 아 고기 내가 잘 굽는다라고. 아니 그러지 마라. 고기 잘 굽는다라고. 아 난 몰랐어. 야 도래피. 진짜 풀기 좋은데요? 응. 아 이제 옷 입고 가면 안 된다. 그래. 미사 생각해봐. 나 저거 우리 신사에 산 건데. 아 진짜. 아 다 입어야지. 언니? 아 다 입어야지. 아니 위에는 다 입어봐봐. 내가 왜 힌트 입을 건데? 힌트를 왜 입는데? 친구 커서 뭐 할 거래? 오늘 아프고 이제 가서 나가봐야 돼. 내 남편. 나 결혼하고 싶어. 몇 살에? 곧. 뭔지 알겠나 봐. 왜 이렇게. 영식집. 아니 빨리 가야 해 봐. 나 뭔지 아닌 거 이상해. 영식집. 아 나도 곧 가보고 싶었는데 언니. 나 사진 찍을 보고 싶다. 존재하고 싶은데 만만해라. 너네 몽골가잖아. 진짜 제일 부러워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얘들하고. 왜 이렇게 자른가? 언니 태사일거든. 태사일 했어? 응. 태사일 했어? 몰랐어? 응 몰랐는데? 수고했다. 수고했잔. 짠. 수고했잔. 수고했잔. 되게 잘했어. 잘했다. 여러분 얘 지금 이 시간에 나간대용. 비행 청소 비행 청년. 얘 어디 나가? 아 충고 알바하는데 관련.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또?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해주세요. 2,100원이요. 손님이 왔는데 앉아계시나요? 들어올래? 어. 여기도 찾아올게. 여기가 좀 앉아있어. 어. 손님이 왕이다. 야. 야 좋은데?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왜? 나중에 똥떡이 아프면 안 돼. 알았어. 알바생긴 척하자. 응. 야 얼굴이 월요일 거 있냐 오랜만에. 앉아서 그래. 운동 좀 했냐? 간단하지 그냥. 어. 말랑말랑한데? 알바하는 거 같잖아.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 지금 친구와가지고 브이로그 찍고 난리 났다 지금. 꿈의 알바 편의점 알바. 브이로그 찍고 난리 났대. 응응응. 나도 지금 얘랑 놀아줘야 하는데. 내가. 내가 네가 놀아주는 거지. 이 심심할 거 같아 달려온 거 같아. 음. 네가 심심한 거 아니고? 내가. 난 지금 너무 피곤해. 송영이 친구 없는 거 아니가? 진짜. 만날만만 하네. 그냥 나 진짜 알바생 같다. 러뷰티가 좋아하겠다. 여기 앉아서. 유튜브 보고 웹툰보고 어떤 손님 보면 이제 일리 퀘스트처럼 하나씩 팔고. 응. cp네. mpcg? 어. 안녕하세요. 3800원이요? 혹시 연예인이에요? 아니요. 아 송현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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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얼굴 안 보이세요? 네 부끄러워서요. 셀프카메리죠? 네. 목소리 나와도 돼요? 저희요? 네. 저희 브이로그 올릴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아니 아까 들어갈 때 살짝 봤는데. 아 진짜요? 네. 티 다녀고 들어갔네요. 허가. 그러니까 그랬나 봐. 몰래 온 건데. 감사해요. 조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친구예요? 네 친구예요.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아 친구 아니래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가려고 그래? 아니 여기는 상관없는데. 예의들은 시켜야 되잖아. 야 근데 얼마나 이상한 사람 봤을까. 여기 쭈꾸냐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심심하겠다. 나 빨리 가야 되겠다. 심심한데 갑자기 뭐 그래? 뭐해? 사과 게임이라고 하나. 이게 진짜 시간 빨리 가. 가야지. 야 쏙쏙 있는 부대. 기. 야 이거 뭐해? 자리 밑으로 자리 밑으로. 오 야 너무 빨란다. 오 됐는데 됐는데 됐는데. 됐다 됐다 됐다. 야 됐어. 아니 아니 아니. 다 태평이야. 다 태평이야. 나만 있는 거. 했어요. 가난다! 카메라에 있다 이거 거짓말 못한다. 네가 잘 안되. 하나 둘 셋. 아니요. 아니 야, 얘 안 들어왔지 말고 이곳이 받은 게 안 들어왔지. 민수가 잘 나와. 민수, 어서 가게 들어오지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입니다. 컨텐츠가 뭐예요? 컨텐츠요? 입소 아닌가요? 어, 입소 아니에요. 여기 뭐지? 밤가 없으니까. 이게 안서요. 아니요. 그런데 이거 실패가? 아니요. 아예, 제가 지금 시작하도록 해요. 아, 모의사 분야. 네, 일요. 아, 아, 일요. 아, 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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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되어 있는 거야? 어. 진짜 프로가 소개해드리구나. 쉽지 않네. 러비티가 좋아할 거야. 너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어. 멋지네. 아니, 생각만 알아볼게. 나 하나도 안 돼. 아, 나 뭔지 안 돼. 내가, 내가 뱉힐게, 너. 나 왜 나왔네? 가위바, 가위바. 가위바, 가위바, 가위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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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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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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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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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바. 아니, 근데 그게 우리 기뻐야 돼. 그러니까. 버터야 배고픈데? 배고파서 랄 먹기로 스프를 먼저 넣어야 갈아줌이 올라갑니다. 아 맞다 러비티! 이 같이 온 두 명이 저희 콘서트 군복 입고 온 친구들입니다. 야 그게 진짜 맛있어. 치즈 넣어먹은 거 맛있어. 컵이 쪼그러들고 있어. 진짜?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깜짝아. 이 형님 수영하고 먹으니까 맛있다. 그니까. 아 제로 뭐야? 하나는 제로. 하나는 제로. 엄마는 더 받았어. 아 사대도 줄 거야. 맛있다. 이따 고기는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밤이라서 진짜 예뻐요. 밤이 더 예쁜 것 같아. 다 돼. 양의 인정. 양의 인정. 인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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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베큐 하러 갑니다. 다 놀고. 야 느낌 있는데? 풀소리 들려요? 풀벌레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풀벌레 소리. 러비티는 추석 잘 보내고 있으려나요? 가라란. 이것도 대파 먹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즈필 먹는 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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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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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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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치즈 나지겠다. 여기 여기 가랬지? 어. 대기하고 있어요. 싱싱한 전복. 미안해. 이게 움직인다. 전복. 전복. 불쌍이. 뭐래? 제일 맛있게 먹어요. 움직인다. 싱싱한다는 거. 맛있겠다. 엄마 먹어봐 봐요. 맛있다. 힘을 내 제대로. 화이팅. 화이팅. 맛있다. 찜이잖아. 찜이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이게 왜 찜이야? 찜. 야 하나만 줘봐. 찜? 오이. 하나만 줘봐. 입을 열어. 아. 마크 씨를 입을 열어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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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려 안 갖고 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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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저거 갖고. 저거 갖고. 백매이리 꼴이요. 꼴리맥뿐에. 됐다. 어! 매워. 발두. 섹시한 발두인데. 아니 어디. 섹시한 발두. 너무 더 열수 없어. 어디가 섹시한지? 열수. 핏줄 하나 안 썼는데요. 몰탕. 어 저 이 꼴이 봐. 사실 해봐. 부숴봐. 아이고. 왜? 어? 해물 라면 하나 볶음밥 하나. 엄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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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구. 와 매콤하다. 새우 볶음밥. 신라면. 아 신라면이 너무 있을 거 같아. 신라면 아니. 신라면 벗어야 되는 거 같아. 라면을 얼마나 먹었다고. 여기는 어디라고? 거제의 잼스톤. 누나가 날 찍은 게 너무 못 찍었다. 누나 이건 너무 어우. 올딩 같다 이거. 길 잃어버린 올딩 같다. 아니 귀엽다. 뭐 찍고 싶어? 주인공 샴 뭔지 알아? 주인공 샴? 셀럽 샴? 셀럽 샴은 뭐야? 이미 셀럽 샴이잖아. 야 그 뒤에서 누가 찍어줘야 돼? 언니가 찍어줘. 진지해.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아 귀엽다. 됐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자고. 아 내 거음은 좀 보고 만족으로 살게. 내 폰 아니야? 네 폰인데. 둘이 잠에서 찍어줄까? 응. 조명이 바로 위에라서 그림자가 너무 아이집인데? 좀 한 뒤로 가고. 입체감 넘치나? 어. 진짜 입체감이 넘침. 아이씨. 여기 앉을래? 나 DC를 해. 여기 앉을래? 미쳤냐고. 아니 진짜 이렇게 나와. 아 왜 이렇게 찍을까? 둘이 이렇게 생김. 레전드. 사진 안 찍어준다. 아니 둘이가 여기 앉으라고. 빨리 사이다. 어. 안 찍나? 안 찍냐고. 찍고 있다. 찍고 있다. 됐다. 이 정도 지냈으면 됐다. 아 진짜 찍는다. 왜 그래? 안 해라. 아니면 여친, 남친 자를 해줄게. 어디 가서 그냥 남친에 찍었다 해라. 미쳤놈이 예쁘다. 그래도 남자 손이 나밖에 없다 해. 네가 남자에서 된 것 같은데. 아니다. 네. 그리고 모르는 척 해야 해. 난 무심한데 그냥 네가 해달라니까 해줄게. 그런 느낌. 악수 안 와. 하트 알아. 하트 아니고. 악수 안 와. 보라에 못 하는 거야. 하트. 아 이렇게 해라. 그래. 우리 손님 손이 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누나. 제발. 아 내 얼굴이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아 내 얼굴이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마음에 안 뜨시나요? 네. 누나가 얼굴, 누나가 얼굴을 해야지. 맛있는 거 발견해. 엄청 신난 두커비 같아. 아니 이쁘게 찍어봐. 진짜 깜깜이다. 누나가 그냥 도라에몽 손이다. 아 쟤 왜 저래 진짜. 너도 해라. 왜? 아니 근데 하트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해야지. 나 핸드폰 안 해줘. 아니 이렇게 꺾어야 돼. 아 내가 고등을 해서. 아 나는 내가 내 얼굴이 가운데 들어간 거 좋아. 네? 응. 내가 하트를 찍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 근데 하트가 메인이야. 아니야. 맞아. 무드가 메인인 거지 하트가 메인인 게 아니야. 네 얼굴이 메인이 될 수가 없어. 끝났다. 있죠? 대답. 하트 라인은 뭔데? 괜히 얼굴 좀 삐뚤한가 봐. 내가 이쪽 좀 쳐줄까? 내가 쳐줄게.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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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내가 더 치마 한 방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사연할게.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을 찍기 위해서. 근데 진짜 웃겨요. 아니 좀 유연하게 움직여봐. 아니 좀 유연하게 움직여봐. 애플에 서 있어라. 또 못 건졌다고. 나 없다. 못 건졌다네요. 없다. 아 예쁘니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니 여기서 보다 얼마나 예쁜지. 예쁘다. 예쁘지? 예쁘다. 이제 엄마 이거 아까 잘 안 쓰다. 잠깐 막 올라간 봐. 만져라. 또 사줄게. 엄마 지금 밥 옮겨. 엄마 안 쓸 거잖아. 빨리 씻어. 이건 뭣이야. 엄마 옷 입을 때가 있어. 왜? 왜? 평상시에 쓰는 거잖아. 그치만 그냥. 오빠 최고. 오빠 최고. 보습네이. 사람 좀 해라. 그래. 아들이 다 없다고. 아싸. 고맙습니다. 엄마 개나리는요. 개나리도 참 줘야지. 개나리는요. 개나리야. 잘 있어. 가자. 나 이제 간다 서울로. 서울이 나를 웨이딩 하십니다. 다녀 오빠 갈게. 신발 신고 가는 작은 누나. 엄마한테. 와 신발 봐라 신발. 엄마한테. 다녀 오빠 갈게 안녕. 네. 언니가 들어오고 있어. modifier. 나의 목소리. 안녕. 여긴 새벽. 해주세요. packets. 저녁에. 그치. 이이이이이이이이도 안좋아. 이딴. zech상의 불세대밖에 안좋아. 드라이딴. 양옥. 근데. 여긴. 이딴. 엥메.